엄밀히 보면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에요 전세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총선도 끝났고 거칠 게 없는 거죠 뭐 네 반갑습니다 후랭입니다 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한 1년 된 거 같은데 벌써? 그렇죠? 네 그 정도 한 번 나와야 될 거 같아서 나왔어요 할 얘기 많으시죠? 제 개인 채널도 있는데 이렇게 또 같이 후랭이 TV 같이 한 번 채널에서도 좀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이 7월 9일이거든요? 네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좀 6.17 대책이 좀 묻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재건축 2년 거주해야 되지 이제 입출권 자격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재건축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그 재건축 2년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역작용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작용 예를 들면 부작용? 네 부작용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이제 임대를 안 들어가고 그냥 공실로 냅두는 거예요 빈집으로 네 빈집으로 그러면 세입자를 어쨌든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민을 위해서 정책 같지만은 또 이제 전세 들어있는 사람을 내쫓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또 오르겠죠 실제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전신고만 해놓고 그냥 이제 비워놓는 거죠 공실로 어차피 안 살고 사실 전세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세입자들만 더 피해를 보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역작용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또 이제 공무원들 수 늘려가지고 그걸 이제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감시하는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에서도 봤듯이 코로나 사태 많아서 공무원들 자살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엄청 과도한 업무로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런 짐을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부여하게 되고 또 그런 감시를 또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또 세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자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 고객들이 저한테 법인을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은 법인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올 때 아 이게 끝물이구나 좀 감지를 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그때가 끝물이었어요 그때가 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책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법인으로는 메리트가 없어졌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변 분들이 물어보면 법인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그게 좀 현실화된 것 같죠 현실화됐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난리인데 그렇게 되면 법인으로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글쎄 법인을 저도 안 해봐서 법인은 또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인으로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그럼 법인 투자도 안 하셨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하셨어요? 주택인도 설전했죠 주택인도 설전했고 제 판단은 사실은 법인을 하는 이유가 대출도 있지만 양도세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도 크잖아요 종부세 절감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조종지역에 강남의 아파트 한 채 하고 나머지 자금은 대부분 비조종지역 아파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조종지역 같은 경우에 굳이 법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왜냐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차피 전세를 끼거나 월세를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비조종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굳이 법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새 판단해서 주택인도 사업자 했던 거 제외하고 비조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법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인기지역은 소위 말하는 지금 돌이켜 보면 다 규제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조종지역 투자를 좀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조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가 더 부가가 되니까 조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이 많이 남아도 사실은 최고세율이 뭐 3주택 같은 경우 62% 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겠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비조종지역 같은 경우에 좀 가성비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투자금 대비해서 왜냐면 비조종지역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일반세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조종지역을 좀 투자를 했었고 제가 그 후행TV 처음 나왔을 때 좀 괜찮은 지역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때 김포는 어떠냐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김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조종지역이면서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최근에도 좀 많이 올라서 근데 이런 데는 사실 투자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최근에 저도 이제 하나를 이제 분야권 상태로 처분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8천만원 정도 이익이 나서 이제 처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들어간 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 3,500 정도? 정말 작은 금액이잖아요 3,500 들어와서 8천만원인데 이제 일반세율로 이제 계산했을 때 양도세가 한 1,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나쁘지 않죠 6,500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법인을 안 해도 이제 어차피 또 분양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만 일단 처분했는데 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처분한 이유는 이제 좀 이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좀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조만간 또 이제 비조종지역에서 조종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김포니까 네 김포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현금 확보 차원에서 하나 정도는 좀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만 좀 올랐지 사실 그 예전 그 분양가를 회복하지 않은 단지들도 있어요 사실 크게 오르지 않은 단지 처음에 이제 분양했을 당시 한 10년 전에 분양했을 당시보다 분양가가 10년 전 아니겠구나 2014년도 이때니까 한 7,8년 전 분양가에 맞춰서 아직까지도 분양가에서 약간 회복하지 않은 단지 있는데 일부 이제 좀 이렇게 신축 단지들 위주로 좀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축 아파트 사신 분들은 좀 억울하신 면이 크죠 단기 급등한 신축 아파트들 때문에 그렇죠 약간 정부에서 오해를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청주도 보면은 이번에 조종지역 묶여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3년 전 시세를 보면은 사실 지금 시세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방사관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급등한 시점만 보고 조종지역 묶인 거예요 청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죠 사실은 이게 3년 전 가격이 회복한 것 뿐인데 근데 이게 당장 요거 좀 올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좀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청주 같은 경우에 조종지역 묶여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이주택 있던 분들은 양도세를 10% 더 내야 되는 거니까 기존보다 10% 더 내셔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 같아요 다주택자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다주택자 분들 머리 엄청 아프거든요 네네 아 이거 뭐 지금 왜냐면 다 물건이 다 다르니까 지역이 다 다르고 보유기간도 다르고 난수익도 다를 것이고 한데 어떻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종지역 강남에 아파트에 한 채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조종지역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체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포나 양주나 청주 같은 지역은 한 2, 3년 후면 조종지역에서 풀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면 그냥 2, 3년 기다리시는 걸로 그냥 마음 편히 갔고 왜냐면은 일산이나 동탄 같은 경우에도 조종지역에 다 풀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지역을 조종지역으로 묶는다는 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 2년, 2, 3년 보면 풀린다 근데 조종지역이 풀려서 비조종지역이 되면 그때 시점에서 양도세가 일반세율도 바뀌는 거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아직 또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2, 3년 후면 비조종지역도 다시 비조종지역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긴 호흡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 물건은 그렇고 신규 투자는 좀 어떻게 신규 투자요? 신규 투자는 저는 일단은 세제 개편이 나오는 거 좀 보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최근에 이제 대출이 금지가 되면서 다주택자 대출이 안 돼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서 지금 거의 미분양 상태로 직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줍줍도 있을 수 있고 경쟁률도 팍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이런 거 줍줍으로 해서 이제 사고 중도금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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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 돼요 이게 도대체 뭘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런 거 노려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중도금 대출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방에 이제 근데 지방도 어떻게 청주 같은 경우처럼 갑자기 조종지역이 묶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 이제 비조종지역이 움직이시는데 만약에 지방 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 3년 어차피 양도세율도 2년 후가 돼야지 내년부터는 2년이 바뀌어야지 양도세율이 일반세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 2년은 보유할 생각으로 하신다고 하면 2, 3년 후에도 청주나 이런 지역이 지방이 조종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은 좀 적다 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전에 종부세도 그게 세대당 합산이었다가 인별 확산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위헌 판결이 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세대 합산이거든요 근데 그건 종부세 같은 게 인별 합산이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위헌 제기를 해서 위헌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위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두 가지를 잃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정책의 신뢰성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 봤다나 갑자기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럼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바꿔버리면 누가 법을 믿고 행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측도 불가한 거고 다음부터는 양치기 소년처럼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 안 듣죠 안 듣죠 그러면 정책의 어떤 신뢰성도 잃어버린 뿐더러 사람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뭐 어떤 당근책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게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어떤 분이 또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책이 내가 뭐 어디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배는 뭐 나중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배를 타는 가는 중간에 돈을 다 내놔라 배사슬 배사슬 다 내놔라 안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네 사주니까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라 이렇게 댓글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험 판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뭐 전방위 쪽으로 많이 좀 약간 자클릭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사가 나온 것까지만 제가 취합을 해봤기 때문에 네 913대책대하고 12.1216 네 대책 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도 이걸 적용을 하겠다 지금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황당하다 네 요번에 저도 좀 놀랬던 게 그 원래 양주라든가 의정부 같은 경우는 비조정지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6.1시 대책 이전에 났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게 그 6.1시 대책 이전으로 해야 되잖아요 비조정지역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요번에 인천도 마찬가지고 잔금대출도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그것도 소급입니까 소급 되게 좋아한다 네 그래서 의정부는 양주에 당첨되신 분들도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갔더니 계약금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다 중도금 대출이 나온 줄 알고 분양계약서를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약금이나 돌려줘야 되는데 계약금도 못 돌려주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경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는 조금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다주택자 오케이 뭐 이 정도는 뭐 했는데 지금은 막 그냥 거꾸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총선도 끝났고 그렇죠 거칠 게 없는 거죠 뭐 180석이면 뭐 거칠 게 없는 거죠 뭐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긴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여당이 크게 승리를 하면서 조금 강하게 나오겠다 까진 생각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청와대 이제 갔다 오시더니 약간 좀 뒷박이라고 그러죠 네 뒷박쳤어요 상상 이상인 것 같긴 해요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네 뭐 전월세 신고제야 뭐 신고하면 되니까 뭐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그랬는데 5% 이상은 못 올리게 되고 이것도 뭐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이미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5% 이상 했는데 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플러스2잖아요 4년 네 이것도 뭐 영구임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2플러스2면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제일 어렸을 때 전세가 원래 1년이었어요 전세 이게 근데 그게 2년으로 늘어날 때 전세 가격이 엄청 폭등했거든요 그 옛날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그렇게 폭등했는데 왜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세가 갑자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 전세를 확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또 폭등 그때처럼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전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엄밀히 보면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에요 지금 전세 물건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죠 그 말은 그 임대인들이 갑이라는 얘기에요 임차인들이 갑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갑이라는 것은 가격을 내가 임대인들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임대인들이 왜냐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대차가 발표되면 모든 집주인들이 올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조금씩 더 그럼 그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전세 물량이 많으면 그렇게 못해요 전세 물량이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이게 전문용어로 탄력적이라고 그러고 공급 물량이 없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인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 월세 비중이 높아지냐면 그만큼 전세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세를 다 월세와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돌리거나 반전세로 왜냐면 사실 전세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 전세 같은 경우에도 남는 장사가 아닌데 이거를 어쨌든 보증금 받아서 이게 저금리에 굴릴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임차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저는 유리한 제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격을 올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임차인이 본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공급 감소될 거다 전세 폭등할 거다 그렇죠 이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제 채널명이 미래를 읽다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심각한데요 지금 안 그래도 전세가 지금 그러니까 난리인데 아니면 이제 월세가 되거나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